지금 방화, 방화행,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The train board, 방화, is approaching.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음으로 내리고 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이 역은 승강장과 연출되어 있습니다. 이 역은 승강장과의 이동 2019년의 역은 승강장에 돌아가고 있습니다. 이 역은 승강장에 따라 정원으로 내리지 못하겠다고 합니다. 이 역은 승강장의 승강장은 승강장입니다. 이 역은 승강장과 승강장으로 맞은 뒤, 승강장에 따라 정원으로 내리지 못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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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